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슴 아픈 단어 중의 하나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할증세까지 있어가지고 사실 아까부터 제가 이분 말씀 여쭙고 싶었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분이죠. 유튜버 300만 가지고 계신 슈카월드의 전석재 대표님 제 옆에 모셨는데요. 대표님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생각이라든지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시면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 유튜버 채널 슈카월드를 운영하고 있는 슈카전석재로가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슴 아픈 단어 중에 하나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K-디스카운트는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지만 우리나라 주식이 다른 나라 외국 주식들에 비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단어죠. 그리고 국내외 투자자들이나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 원인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의 주주보호 미흡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주보호 미흡이라는 것은 놀랍게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할 때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거나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업의 어떻게 보면 주인인 주주를 위한 결정을 어떻게 안 할 수 있냐. 우리나라 기업들은 특정 대주주들을 위한 결정들을 가끔 내리면서 심지어 때때로 소액주주들의 손실을 감수하는 결정을 내리곤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런 사례를 우리는 너무도 많이 봐왔고요.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특정 대주주들의 어떤 경쟁력이나 이익을 위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쪼개기 상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들의 관리하여 있는 돈을 모든 주주들에게 공평하게 나와 상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기 때문에 보유금으로 놔두고 배당을 많이 주지 않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주 환원이 미흡한 주식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보면 악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를 막아야 될 이 사회는 기업의 이 사회가 의무가 있음에도 유명무실한 것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거버넌스의 문제 ESG의 문제로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제가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 주식에 투자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기업들이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아닌 거기에 투자를 한 주주들의 결정이 아닌 그런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 기업에 투자해달라고 우리 청년들에게 또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우리가 설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거버넌스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십사 하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전석재 선생님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우리가 보통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까도 세제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주주보호 미흡이라는 측면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크게 두 가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 또 이 두 개가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기업의 어떤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 회사법상의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를 대표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판단과 자기 이익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그것이 결국 주주에게 이익이 된다는 그런 거버넌스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회사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주주와 일반 소액주주의 어떤 이런 컨플릭트가 늘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대주주가 임명한 경영진이 소액주주에게 손해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라는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정말 이런 회사법 상법을 저희가 계속 꾸준히 바꿔나가면서 이 거버넌스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죠. 대주주는 자꾸 소액주주는 회사의 주식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할증세까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꼭 무슨 재벌기업,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상장기업에 엔간한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다른 데다가 기업을 팔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고용 상황도 굉장히 불안해지게 되고 그 기업의 여러 가지 기술 이런 것도 제대로 승계되고 발전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독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인데 결국 이게 근본적으로는 세제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결국은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과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하여튼 많이 좀 과세를 해서 나눠 가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이런 생각들을 조금 더 우리가 성숙하게 볼 수 있는 바로 근거가 뭐냐 바로 주식 투자자가 이제 우리 5천만 국민 중에 1,400만이나 됐다는 것이죠. 과거에 주식 투자자가 많지 않았다고 한다면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은 세금 많이 내라.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좀 복지 비용도 쓰고 하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국민의 대다수가 주식 투자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 국민연금에서 많은 기금들의 자산이 제대로 형성이 되고 구축이 된다면 그게 결국 국민들에게 환원이 되는 건데 아니, 이 주식시장이 디스카운트가 되면 국민연금이 제대로 이익 창출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정부가 이걸 승계받던 해에 국민연금에 손실이 많이 났죠. 또 작년에는 최대 이익을 받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주식시장 상황이 좀 나아지고 그리고 이런 다양한 규제들을 풀고 이런 것도 원인이 되고 또 이제 국민연금의 기금운영본부에 계신 분들도 열심히 일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주식 투자자 1,400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다 나중에 어떤 수급자가 돼야 하는 다양한 연기금들이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과도한 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좀 인식을 하고 공유를 해야 이러한 과도한 세제들을 우리가 개혁을 해나가면서 바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저는 대통령 영으로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만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서 여론의 지지를 좀 해주실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지만 우리 증권시장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국민들께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